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은 6시 4분입니다. 오늘 배기진스 뮤비가 나오는 날이구요. 제가 그 토요일에 네이션 콘서트를 갔다와가지고 노래랑 그 무대는 이미 본 상태인데 노래가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아 진짜 뮤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빨리 보도록 할게요. 아니 진짜 근데 진짜 이번에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아 근데 눈썹 스크래치가 오 마이 갓 너무 좋지 않아요? 안무? 아 진짜 이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 살짝 아 이 부분도 너무 좋아 아 이 부분 이 이 이 부분 너무 좋아 아 진짜 안무를 진짜 잘 뽑았어 이 안무도 너무 좋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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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아 내가 진짜 네이션 콘서트 가니까 텐이 진짜 춤을 잘 추더라 정재현 나씨가 진짜 다영이 보컬이 진짜 이 안무도 좋아 아 진짜 진짜 아 이마크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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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크 이목 긁는거 개좋아 빼기 빼기 찐 아 진짜 까먹 와 이마크 얼굴 진짜 아 심장한 병춤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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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아 진짜 태영 아 이분도 좋아 이 부분 와 진짜 춤 잘 춘다 와우 진짜 이태영 얼굴이 진짜 텐이 춤을 잘 춰 진짜 이제 그 이거 이거 그 그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왜 이렇게 노래가 짧아 왜 이렇게 짧아 해줘야 안돼 아 와 근데 진짜 개쩐다 진짜 이거는 됐어 이건 진짜 한번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좋으면 어떡하자는거지 자 어쨌든 이렇게 뮤비를 다 봤고 다음 영상은 어 아니 제가 아직 2023 앨범을 안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면은 스크랩을 하거나 아니면은 ISTJ 외향을 스크랩하던가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백이진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망관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